자, 경기 시작이 됐어요. 좋아요, 뺏었어요. 좋습니다. 시작이 좋아, 시작이 좋아. 움직임이 조금 다르네. 이런 경기를 해야지. 오늘이 와 콘디션 너무 좋아요. 완전히 달라졌네. 꽤 위협적인 장면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아, 아마르 진짜 잘한다. 아, 그런데 아마르... 아마르 날라당이네요. 윙으로 나와 있으니까 훨씬 잘한 거예요. 그냥, 그냥, 그냥 볼을 찰 줄 아네. 아마르 진짜 빠르다. 아, 아마르가 몸이 가벼워요. 가벼워, 많이 가벼워. 아마르가 인도말로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. 영원? 영원, 영원. 영원, 영원.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세요? 아니, 인도에서 이런 선수가 있어요. 지금 얘기해 주세요. 지금 몇 달째인데. 언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? 아마르 얘기는 지금 들으셨어요. 진짜요? 저랑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. 아니, 오늘 이렇게 같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 주세요. 무슨 대화예요, 지금? 전 처음 알았거든요. 이것도 경기 보면서. 아, 아마르가 그런 뜻이 있구나. 너무 멋있다. 뭐래 봐. 그런데 자꾸 아마르 초플라 이렇게 부르게 되면 무슨 주문을 오는 것 같고요. 네. 네. 너 생각보다 잘하는데요? 나 이 정도가 아닐 줄 알았어요. 오! 자, 주력 보죠. 오! 자, 주력 보죠. 오! 자, 주력 보죠. 가자! 가네, 가네, 가네. 아마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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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가, 가, 가! 올라와 줍니다. 오! 오! 아마르! 아마르! 됐어! 아악! 키가 작아! 키가 작아! 이야, 크로스 좋았어. 이 선수는 좀 달라요. 확실히 다르네요. 자, 달려들어오는 두 선수. 자, 여기서 방향 바꿨어요. 자! 자, 이거 좋아요. 가네, 점프는 가능하시오. 골프팔 좀 앞쪽으로 가만히겠습니다. 자, 반대쪽에 있어요. 자, 제키라! 골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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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키라! 어! 아, 가네가 풀려! 야,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. 아마르, 점프라! 아마르, 점프라! 아마르, 점프라! 아... 아까 줘야 되는데! 아까 다니엘한테 줬어야지, 아마르야. 근데 아마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. 맞아, 이게 약간 조금...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.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. 아마르, 바로시는 점프라이! 不会 흡 Salem 갔다! 감사합니다.